K-방산 하나 더 추가 K-808 장갑차 폴란드 페루 확정 말레이시아도 안녕하세요 지난번 소개해드린 하나의 타이곤 장갑차 사우디아라비아 수출 소식에 이어 오늘은 대한민국 기계화 보병의 주력 장갑차 K-808도 K-무기 수출 대열에 합류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대상국은 K-방산 동맹국 폴란드와 남미의 방산 협력국 페루가 국산 K-808 100호 차륜형 장갑차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여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폴란드 군비청이 작년 7월 맺은 한국산 무기체계 도입을 위한 대규모 총괄계약에 전투지원 장비 중에 차륜형 장갑차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차륜형 장갑차가 바로 현대로템에서 생산하는 K-808이며 하반기 중에 폴란드 수출을 위한 이행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808은 우리군이 도입해 운영하는 장비로 승무원 2명과 보병 9명 총 11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100km이며 펑크가 나도 시속 48km 이상으로 주행할 수 있는 전술 타이어가 장착돼 있으며 시속 약 10km 속도로 하천을 건널 수 있는 워터젯 추진장치도 달려있습니다 K-808은 K6 기관총이나 K4 고속류탄 발사기 등 중화기를 주요 무장으로 사용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원격 사격 통제체계 RCWS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또한 철갑탄과 대인 지뢰에 대한 방어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K-808의 특징은 순찰과 병력 수송에 특화된 장갑차로 현대자동차의 상용 디젤 엔진을 채용하여 정비 및 유지 보수가 용이하게 개발되었으며 기본형의 경무장에서부터 구매국의 요구에 따라 무장과 방어력을 강화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차륜형 장갑차는 기존 궤도형 장갑차에 비해 신속한 병력 수송과 험지 돌파가 가능하고 국지적 전투빈도가 높은 현대전에 적합한 무기체계입니다 특히 K-808은 미국 다이네믹스의 스트라이커와 독일 라인메탈의 박서장갑차 등과 비슷한 성능을 내면서도 가격은 절반 수준으로 향후 수출이 확대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런 가운데 페루 정부도 작년 11월 K-808 제작사인 현대로템을 차륜형 장갑차 수출 사업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군비청은 앞서 우리 방산기업들과 맺은 총괄 계약을 통해 현대로템이 생산하는 K2 전차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한국항공우주산업의 FAO-10 경공격기를 수입한 바 있는데요 작년 말 우리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폴란드를 방문해 군비청 및 국영방산기업 PGG 측과 차륜형 장갑차 수출 관련 협의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폴란드 군비청과 현대로템이 K-808의 구체적인 공급수량, 계약금액, 납기 등이 포함된 이행 계약을 맺기 위해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현대로템과 PGG 간에 이미 작년 6월에 전차 장갑차 공동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폴란드의 현지 생산 방식으로 K-808을 수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폴란드의 K-808 도입 이행 계약 체결을 통해 수출 경쟁력이 확인된다면 현재 장갑차 도입을 준비하는 말레이시아 등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차륜형 장갑차 수출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과거 장갑차량의 수출은 동남아 등의 경찰 및 시위 진압용 특수차량 형태는 수출된 사례가 있으며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천무다 현장 수출 시에 하나의 타이곤 장갑차가 수출된 사례가 확인되기도 하였지만 전투 목적의 보병 수송용 장갑차량은 이번 K-808이 처음입니다 이번 폴란드를 필두로 페루 등의 수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그 소문을 타고 말레이시아와 유럽에도 수출의 물고가 터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같이 수출 대열에 참가하는 K-장갑차에 대해 정리해드리면 하나에서 개발한 궤도형 레드백과 차륜형 타이곤은 전차와 함께 기동하는 최일선 전투용 중무장 장갑차로 분류될 수 있으며 현대로템의 K-808과 K-806은 순찰과 병력 수송에 중점을 둔 병력 수송용 장갑차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K-808은 구매국에 요청 시 방어력 보강과 자동 원격 장치 등을 채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같이 K-장갑차는 선택의 폭이 넓고 외산 장비에 비해 가격 경쟁력도 갖추고 있어 수출이 본격화되면 매우 인기 있는 장비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기 시작한 K-방산 이제 K-장갑차들도 한 힘을 보태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 좋아요는 애국입니다 감사합니다